안녕하세요 제리에요 퇴근 후에 뉴스를 검색해서 안키 회사의 구도죠. 어떻게 보면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.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다른 기업과 후원자들로부터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되지 못했고 실패를 했다라고 내용이 나와있고요. 수요일날 직원 약 200여명에게 일주일씩 해당하는 급여 즉 퇴직금이죠. 그것을 전달을 하고 직원들은 해고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. 안키와 코즈모 구입자 또는 자동차 유저들에게는 다른 서비스나 이런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뉴스에서는 찾을 수 없었고요. 이제 보니까 이건 루머 같지는 않고 뉴스가 계속 드는걸 보니까 실제로 이제 문을 닫을 것 같다고 하네요. 서버에 대한 내용이나 뭐 이런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진행이 될 것 같긴 하고요. 저는 뭐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벡터에 관한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요. 영상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헤이 벡터 에이 벡터 今 Fourth